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굿바이 이재명이라는 그런 책이 아주 많이 팔렸죠. 장영하 변호사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였네. 장영하 변호사가 굿바이 이재명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 저격수 역할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다음에 지방선거에서 좀 덕을 볼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던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정치판이 원래 그런지 모르겠지만 속보가 나왔네요. 이재명 조평열뉴스를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 경찰에 체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 장영하 변호사를 8월 8일 체포에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0월 22일 날 더불어민주당이 장영하 변호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한 지 약 290여일 만이다. 경찰이 공정한 수사를 하리라 믿지만 기사를 읽으면서 참 딱한 것은 원래 범죄의 행위자는 그냥 할부를 하고 다니고 거기에 대해서 강한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은 지금 이제 구속될 염려가. 이 장영하 변호사가 기본적으로 변호사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고개를 갸우뚱하거든요. 변호사 같으면 법을 잘 알기 때문에 특정 후보를 엄해하거나 특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그런 것을 유포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나온 수사 내용으로 보게 되면 장영하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20일 날 경기도 성남 소재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의원이 조직폭력배와 연루되어 있다고 주장했고 그런 당시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의원은 국제 마피아파 조직원을 변호한 사실이 있다. 이재명 의원은 조폭과 밀접한 인연을 맺고 있다 등의 발언을 이어갔다. 또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나라 망신이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정말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주장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공감하신 분들도 많았고. 그런데 저는 이게 아주 그러니까 지금 이 보도 내용을 보게 되면 장영하 변호사가 사실이 아닌 것을 의도적으로 정 후보를 비방해서 낙선시키기 위해서 범죄 행위에 관련됐다. 이렇게 이제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고개를 갸우뚱 하는 것은 장영하 변호사가 없는 사실을 꾸며 가지고 그렇게 주장했겠느냐 그것이 제대로 이렇게 증명이 될 그런 기회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이후에도 장 변호사는 조폭 연루수 외에 성남FC 후원금 및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등 이재명을 겨냥한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이거는 많은 부분 지금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이재명 의원과 거의 친형인 고 이재선 씨의 갈등을 다룬 굿바이 이재명 측을 지난해 12월에 반가를 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민의 측 이재명 비리 국민검정특별위원회에 영입됐던 장영하 변호사는 지난 3월 성남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지만 경성 참여를 포기했다. 여기서도 보니까 국힘당이 참 의리 없이 행동했다는 부분들도 좀 느껴지네요. 물론 뭐 내부의 속속들이 사실은 알 길이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굿바이 이재명이라는 책을 쓴 장영하 변호사가 지방선거에 무난하게 입허부자로 선택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뭐 오히려 여기 보니까 경선 참여를 포기했다. 앞서 검찰로부터 민주당 측 고발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지난 3월 29일 박철민 씨가 수감돼 있던 수원구치소로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10일은 경기도 성남소재 장영하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서 증거를 확보해왔다. 뭐 이런 보도를 보면 마치 장영하 변호사가 범죄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은근히 몰아붙이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경찰은 그간의 수사 내용을 토대로 이재명 의원의 조폭연료소 등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여기 중요하죠.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 있던 이재명 의원을 낙설시킨 목적에서 장영하 변호사가 이를 공표했다는 점이 수사를 통해 입증됐다고 보고 있다. 글쎄요. 경찰은 체포된 장영하 변호사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는데 9일 중 구속영장을 설정할 방침이다. 정권이 바뀌었는지 뭐가 됐는지 참 아니 나는 좀 이게 기자가 뭐 하도 이렇게 세상에 딱 거짓말이 많으니까 장영하 변호사가 좀 의협심이 강한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지 않고서야 대충 그냥 넘어갔을 건데 그런데 지금은 정작 뭐죠 행위의 그런 단서를 제공한 사람들은 지금 팔팔 날라다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혹과 의혹을 하시면 공직자 여러분 특히 대선후보에 대한 의심과 의혹이라는 것은 맹백한 건 거짓이 아니면 다양하게 폭넓게 허용돼야 되는 거죠. 사회가 어디로 가는지 참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 차원에서 대선후보에 대한 부분은 작은 의심이나 의혹이라도 공익적인 차원에서 풍부한 그런 비판과 의심이나 의혹이 제기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전체 맥락을 보게 되면 굿바이 이재명을 읽으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리고 그중에 전부가 다 100% 옳다 이렇게는 볼 수 없겠지만 상당 부분이 한 사람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그걸로 인해 가지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적반하장격으로 장영하 변호사가 지금 구속될 위치에 놓이게 됐으니까 참 이게 뭐 어떻게 되는지 참 헷갈리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라든지 친형사건이라든지 대장동 개발비 백행동 개발길이 그런 거가 다 이름 뭡니까 제대로 수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일체 없이 그냥 그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을 먼저 구속하겠다 하니까 정말 참 내가 볼 때는 국힘당도 보니 그냥 팽을 해버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자연인 경우라면 모를까 공직자 그것도 특별히 중요한 공직자의 경우에는 사실로 확인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찰이나 검찰 수사를 통해 가지고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사건이. 그러나 그 의심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폭넓은 그런 비판의 자유가 허용되는 것이 그게 공산사회하고 다른 민주사회의 특징이란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장영하 변호사 사건은 앞으로도 추후에 계속해서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마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참 많네요.